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오후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소식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반도체, 여러분들 항상 중요하죠? 반도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느낌이 아직까지 잘 오지 않는다고 제가 전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든지 슈퍼사이클이 곧바로 왔다 해가지고 곧바로 튀는 건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또 학습효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좀 보이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뭐든지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뭔가 좀 조정을 받거나 탈이 마련해요. 탈락이 돼 있어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도 갑자기 막 빨리 먹으면 배탈락이 마련이고 뭐든지 다 이게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뭐냐? 순리대로. 순리대로 지나가야지 순리대로 안 되면은 모든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일되는 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급하게 오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완만하게 해서 비록 느리지만은 거북이처럼 이렇게 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뭔가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덜 받고 좀 안정감이 있지. 뭐 갑자기 막 그냥 계속 치솟는 것은 좀 불안합니다. 언제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하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그런 종목에는 별로 이렇게 저는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 권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다 여러분들 기업을 보시더라도 좀 완만하게 상승하는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래야지 뭐 그런 기업 아니고 막 갑자기 막 쑥쑥쑥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쭉쭉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타트 보면 이런 기업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바람 타고 테마 위주로 해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항상 피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반도체 중에 또 이미지 센서 있어요.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 이미지 센서 하면은 아직까지 강좌는 소니에요. 소니, 소니인데 소니를 타도를 해야겠죠. 타도. 소니를 잡아야 한다. 결국 뭐냐. 삼성과 우리 SK가 지금 소니를 잡으려고 상당히 발버둥치고 있어요. 소니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스마트폰 넘어서 자율주행차 쪽에 이미지 센서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그 이미지 센서 기술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아주 치열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남겨드릴게요. 일단은 그 이미지 센서 시장 차지해야겠죠.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다를텐데 일단 그 업체 간 경제 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지 센서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차는 로봇 등의 핵심 기술로 부각이 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업계 1위 소니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삼성과 우리 SK 해닉스의 소용화 경쟁에 속도가 붙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장 조사업체 따르니까 글로벌 이미지 센서 매출이 한 228억 달러 된답니다. 228억 달러. 대략 한 25조, 한 6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전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전망할 거로 보고 있어요. 성장할 거로. 그래서 이미지 센서 시장은 2010년부터 연평균 한 10% 정도 성장을 합니다. 10% 정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한 3%밖에 성장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팬트업이죠. 팬트업.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합니다. 그 효과를 인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 20%에 가까운 성장률이 예상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 센서는 그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예요. 시스템 반도체의 비밀의 일종의 한 종류인데 사물의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뇌로 전달하는 일종의 인간의 모양 눈. 눈이라고 그랬죠. 눈. 약간 눈 같은 역할을 한다. 눈과 같기 때문에 신뢰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신뢰성. 또 안전성이 중요해요. 안전성. 그 신뢰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미지 센서는 굉장히 의미가 없죠. 아주 중요한 우리 눈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사진이 SK하이닉스가 2019년도에 선보인 1마이크로 이미지 센서네요. 블랙펄이라고 합니다. 이게 1마이크로미터의 블랙펄. SK하이닉스에서 만든 그런 이미지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은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거기에 이미지 센서가 한정적으로 사용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차나 로봇, 의료기기, 스마트 가전 등이 폭넓게 탑재돼요. 그리고 이미지 센서가 결국 수요가 급증하죠. 그러면 글로벌 이미지 센서 출하량은 지난해 67억대에서 올해 80만대를 거쳐가지고 2025년 135억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그리고 연평균 20%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지 센서는 특히 자율주행차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라이더로 가죠. 라이다. 라이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집한 데이터 판별에 이미지 센서가 활용돼요. 이미지 센서가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는 한 2025년까지 대략 한 34% 정도 연평균 성장할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도 있죠. 34% 정도 성장할 것 같다. 전에 말한 거 제가 얘기했죠. 이미지 센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소니가 지금 강자다. 소니. 그리고 시장조사업자 보니까 소니는 지난해 이미지 센서에서 한 47.6%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1등으로 해서 차지하고 있고 소니는 이제 수십 년간 쌓아온 광학기술이 있어요. 애들이 좀 광학기술이 뛰어나겠죠. 이걸 앞세워가지고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어요. 소니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비행거리 측정이죠. 비행거리 측정. TOF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센서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강점입니다. TOF는 빛이 반사에 되도록 하는 시간을 거리로 바꿔서 사물의 입체감, 공간정보, 움직임 등을 인식하는 3차원 센싱을 말해요. 3차원 센싱. 동영상 촬영 성능을 높이고요.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그 정확도를 계산하는데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의 소니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는 것도 TOF 센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소니를 빠르게 추락하면서 점유율을 늘려가야 하는데 그 삼전의 지난해 이미지 센서 점유율이 한 21.6% 있어요. 21.6%. 2015년 13%에 비교하면 벌써 많이 늘어났죠. 5년 만에 한 9% 정도 갔어요. 벌써 9% 정도가 성장을 했다. 5년 만에. 그 삼전은 지난해 11월에 TOF 센서를 출시하는 등 기술 개발에도 선제 속도를 지금 열심히 내고 있어요. 그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 차이가 5년 내에 한 10% 정도로 차이지 않겠냐. 이 두 기업이 한 10% 내로 격차가 줄어들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 SK가 또 엄청 또 치고 들어옵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을 공격하고 있는데 SK이닉스는 지난해 점유율이 2.6% 했어요. 2.6% 올해 또 TOF 센서를 개발하는 등 기술력 강화에 상당히 매진하고 있다. 우리 SK이닉스 그래서 삼성전자고 SK이닉스는 한 발 더 나가서 픽셀의 크기를 줄이는 소형화의 전략. 소형화 이미지 센서는 동일한 그 공간에 동일한 공간에 이런 공간에 얼마나 작은 픽셀을 넣을 수 있느냐. 이게 결국 성능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픽셀의 크기를 막 줄여야 돼요. 줄이면서 이미지 품질을 높여야 하고 소형화 기술이 또 중요하게 평가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세 공정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이미지 센서에도 차별화 전략을 펼시겠다. 그런 의도로 풀이될 수 있고 우리가 분석이 되는 거죠. 그 3대는 지난해 말 최초 0.7마이크로네요. 0.7마이크로 삼성이 1마이크로당 0.7마이크로미터의 픽셀을 만들었고 결국 1억 800이죠. 1억 800만 화소 그 이미지 센서를 출시를 했어요. 전에 한 번 영상이 있을 겁니다. 소니의 최신 기술이 현재 0.8이에요. 0.8마이크로고 6400만 화소죠. 6400만 화소에 머무르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삼성이 기술력이 아직까지 독보적이다. 아주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더 머물지 않겠죠. 0.6까지 가는 겁니다. 0.6마이크로로 더 미세하게 개발하고 있고 SK도 지금 연내 출시를 목표로 0.7로 가고 있어요. SK도 그리고 6400만 화소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학계 관계자에서는 소니의 입지가 경고한 건 사실인데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가 관련 투자를 막 늘려가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이미지 센서는 삼성이 상당히 좀 무섭게 치고 가는 건 사실이에요. 거방차려고 아직은 좀 격차는 있겠지만 그동안 소니가 오랫동안 그쪽에 개발을 많이 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만큼 높은 건 사실인데 삼성이 이제 빨리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 시스템 반도체 중요한 한 분야 이미지 센서 한번 삼성전자 조만간 조금 좋은 역할 보여주지 않겠나 이제 그런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고 앞으로 이 시장도 삼성전자가 좀 크게 포지션 잡아와서 이익을 좀 많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소식이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뭐 보십시오.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상 영상 여기까지까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